안녕하세요 이준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그랗고 거대한 어깨빵 만드는 루틴을 저와 같이 리얼타임 방식으로 진행해 볼 건데요 화면에 띄워드리는 4가지 동작을 정해진 횟수에 맞춰서 각각 한 세트씩 진행할 겁니다 이번 루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밍업으로는 딥 푸시업과 리버스 플랭크를 해볼 거고요 딥 푸시업부터 10개씩 바로 시작할게요 딥 푸시업과 리버스 플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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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워밍업이 끝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1분 뒤에 메인세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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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뒤에 3번째 운동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초 뒤에 마지막 4번째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어깨빵 만드는 루틴 진행해봤는데요 제 어깨가 펑핑감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한 세트만 하셔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한 번만 시청하지 마시고 저장하셔서 두고두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진행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는 아주 좋은 효과는 아주 좋은 효과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얼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모두들 부상 없이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즈명이었습니다 이창